호랑이는 병기나 사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. 호랑이 그림이나 호자 부적도 큰 효엄이 있고 단어의 궁중에서 쑥으로 호자를 만들어 나눠주었다는 호랑에서도 이 같은 뜻을 볼 수 있다. 말라리아에는 호랑이 고기를 삶아 먹거나 호랑이 그림을 환자의 등에 붙였으며 콜레라는 호랑이 그림을 입구에 붙여 막았다. 독감에는 호랑이 왔다는 소리를 세 번 외쳐 도망가게 했다. 그래서 호랑이는 벽사진경을 상징한다.